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한때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오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연일 대기가 건조해 화재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 7에서 16도로, 낮에는 중부지방에서 5에서 10도, 남부지방은 10도 이상으로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단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에서 15도, 일부 남부 내륙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기온이 낮은 일부 산지에는 밤에 빛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에서 5mm 내외가 되겠고, 그 외에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남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울릉도, 독도, 제주도에 1mm 내외가 되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서해안과 강원 영동,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 강원 산지에 초속 20m 내외로 강하게 불겠는데요. 또 여기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경북 북동 산지, 그 밖의 경상권에서도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보여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이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예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기온 변화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또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되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은 전일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고, 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은 나쁨 수준, 강원 영동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되니까요,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